민수의 경제 토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님 오셨는데요. 바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의 주도주는 바이오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기전자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피에는 제약 섹터가 있고 코스닥에는 바이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전자 쪽에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도 일부 자금은 코스피 제약 쪽과 코스닥 바이오 쪽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둬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사실 이제 막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시면 조금 늦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옥석을 구분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공략할 포인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의 바닥은 한 4월달 5월달쯤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비만당뇨치료제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저번 시간에 비만당뇨치료제 말씀드렸고 CMO는 사실 비만당뇨치료제보다 먼저 한 번 왔다 갔었는데 그때는 삼성바이오 로직스랑 셀트리온만 강세를 보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다른 CMO바이오 시뮬러 바이넥스나 프레스티지 바이오 로직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공부 차원에서 검색을 많이 해보니까 시장 규모가 다양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 그 안에서 삼성바이오스나 셀트리온의 입지를 본다고 했을 때는 이들이 저평가 맥도를 가져갈 수도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이야기도 잠깐 해드리겠지만 우리가 보통 제약바이오가 어려운 게 이 시장 규모가 나오면 여기서 우리가 파일을 얼마나 가져갈까?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될까? 이게 어려운데 이게 상당히 명확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정도 밸류에이션을 해본다고 했을 때는 바이오스밀라는 숫자가 나오니까 된다는 얘기죠. 신약 개발 업체는 추적이 어려운데 신약 개발 업체는 제가 뭐 저는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박사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10년 가까이 시장이 있었고 신라젠을 필두로 봐왔고 이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지만 사실 신약 개발한 신약 중에서 임상 3상 통과할 확률이 5%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임상 3상을 통과해서 기술 이전해서 실적을 갖출 수 있는 종목이 100개 중에 5개가 안 되니까 95개는 맺고 끊음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송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맺고 끊음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개인 투자 분들 잔고 열어보면 동전주되어 있는 제약바이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좀 이거는 유니버스를 제약바이오는 유니버스를 제한을 해가지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는 게 안전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약간 시장에 관심 받은지는 꽤 됐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금리 환경 그렇죠? 금리 인하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가 제약바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크게 흔들려 훼손되지 않으면서 가는 거고요. 밖에 또 제약바이오 시장을 둘러싼 이슈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첫 번째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제약바이오 전반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자금 조달 부담감이 줄어드는 거지 돈을 안 갚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해가지고 연구개발의 성과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은 투자를 하시되 맺고 끊음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맺고 끊음을 해야 되는 종목은 지난 시간에 비만당뇨치료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CMO랑 바이오 시밀러인데 CMO랑 바이오 시밀러에 있는 종목들의 특징은 흑자 기업입니다. 흑자 기업이고 본업이라는 단단한 토지가 있고 그 위에 파이프라인이 줄기처럼 솟아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CMO랑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향후 커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제조업 같은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CMO가 마찬가지로 위탁 생산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제가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생물보안법 미국에서 중국의 바이오 시밀러 우시바이오를 경계를 한다고 했을 때 삼성바이오스랑 셀트리온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다 아실 거고 지금 보면 CMO 시장 규모가 2023년 연말 기준에 쓸 때는 약 196조 원이고 노바원 어드바이저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제공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2033년에는 약 396조 원, 2배가량 성장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데이터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를 맹신하기보다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밴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망치는 특별히 그렇죠. 1년에 10%씩 통장한다고 했을 때 추정치가 몇 년 가면 엄청 차이가 크게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아이마크에서 나온 거는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올해는 28조 원이고 2032년에는 215조 원이니까 지금 여기서만 격차가 200조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과거 데이터로 확정인데 미래 데이터가 변합니다. 그래서 현재 2023년 연말 기준에 쓸 때는 약 200조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삼성 바울위스가 지금 작년 2023년 한 해에는 1조 6천억의 매출을 기록했고 그런데 1조 6천억의 매출을 이번 상반기에 다 했죠. 그러면서 이제 송도에 공장 증설하면서 올해 매출을 4억을 4조를 찍어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제 한국바이오협회에서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바이오 시밀러 시장 규모가 5년 뒤에 100조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 저는 이 도시카가 좋으면서도 무섭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이제 절대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성장폭은 감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를 보실 때는 시장이 커지는 것은 맞는데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것은 아니니까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삼성 바이오직스도 12개월 선행폭 55 정도 되고 있고 셀트리온도 66이고 아무리 이 퍼라는 게 제약바이오한테 큰 영향력을 주진 않지만 우리가 흔히 봤던 2차전지라든가 AI 반도체에 비해서는 제약바이오라는 게 이 꿈을 먹고 자라는 섹터라는 게 12개월 선행폭가 높지 않으니까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뭐 제약바이오가 여러 섹터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제 CMO 이쪽으로 얘기해 주신다. 그러면 뭐 삼성 바이오직스랑 셀트리온이에요? 우선 삼성 바이오직스랑 셀트리온이랑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타픽은 오스코텍이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직스가 지금 보시면은 실적을 보시면은 연간 실적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은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단기 순이 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박스컬을 이제 막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 바이오직스 같은 경우는 오늘과 같은 시장 속에서도 외국인과 걔의 쌍크리스 순매수 돌았고 지금 수급동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 바이오직스가 7월 29일부터 7월 29일부터 딱 4거래 정도만 4거래 정도만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고 기관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다가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나한테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 바이오직스가 7월 선입하고 58.36인데 이게 고평가냐? 라는 질문을 나한테 던져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이오시밀러랑 CMO 시장이 약 100조, 200조가 될 건데 지금 삼성 바이오직스가 4조 이제 이거는 이 4조라는 거는 2023년 기준에 쓸 때는 25조니까 25조 중에 4조니까 이제 25조 중에 4조니까 삼성 바이오직스가 약 한 6분의 1 정도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알만한 CMO 기업이 화이자, 우시바이오, 삼성 바이오직스, 셀티론 이 정도인데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해 준다고 했을 때 삼성 바이오직스가 과연 이 점유율을 늘렸으면 늘렸지? 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바이오시밀러 CMO 시장이 25조에서 제가 가장 보수적으로 100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통계에서는 200조도 있고 400조도 있었는데 제가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보통 이렇게 맥시멈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관점으로 100조를 잡았을 때는 이 삼성 바이오직스가 이 점유율만 지켜도 실적이 무섭네요. 25배거든 사실. 이 점유율만 지켜도 25배인데 그러면 삼성 바이오직스가 주가는 가만히 있고 실적이 25배가 되면 12개월 선행포가 5가 안 되는데 이게 언제 얘기겠어요? 2033년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직스는 실적이 4년 연속 증가를 하고 있고 2033년까지 실적이 25배가 될 건데 이제 막 돌파를 했으니까 추가 상승이 나올 건데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실적이 회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루스랑 다른 점은 뭐냐면 삼성 바루스는 매 분기, 매 반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셀트리온은 올해 상반기 부진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미국의 진펜트라나 그 다음에 유럽에서 이제 램시마 SC 그 다음에 다른 다양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니 셀트리온도 그 수주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셀트리온보다는 삼바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바이오시밀러 약이 10개가 풀리면 이제 신약이 특허가 만료돼서 풀리면 그중에 삼성 바이루스가 한 7개는 가져갈 거예요. 셀트리온은 3개 정도 가져갈 거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실적 퍼포먼스는 셀트리온이 조금 부실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주가는 확실하게 안정적입니다. 삼성 바이루스 대비해서 셀트리온이 못 올라갔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거는 나한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 무산이 된 거는 저는 사실 호재는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호재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주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변동성 큰 게 좋아요라고 하시면 저는 삼성 바이루스 저는 안전한 게 좋습니다라고 하시면 셀트리온이 낫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약하고의 셀트리온 합병 무산은 글쎄 호재인가요? 저도 악재는 아닌 거죠. 사실은 합병 안 됐다면 악재일 수 있는데 헬스케어하고의 사실 합병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죠? 큰 합병이 끝났기 때문에 시장에서 별로 그거는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 이건 이제 바이오 스밀러 쪽이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언급하신 게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 여기는 바이오 스밀러는 아니잖아요. 신약이잖아요. 네. 신약인데 신약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구장창 자금 조달을 해서 임상만 진행을 하다가 셀리드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저는 부정적으로 안 보고 좀 안타깝다라고 보이는데 에이벨 바이오이나 한올 바이오 파마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이번에 이 유한양행이랑 오스코텍이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신약을 개발해서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하는 거를 본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5년에 넘긴 이제 유한양행이 넘긴 신약이 이번에 임상 3상일 FDA까지 통감해서 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전문 삼성 바륙스만큼이나 좀 무서운 발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유한양행 보면 오늘 외국인의 단기 차익이 나왔지만 기관 순매수 들어왔고 그다음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동시에 나왔지만 저는 오스코텍을 오늘 사가지고 다음 주에 수익 청산을 하는 게 아니고 한 2주가량 2주가량 분할 매수해가지고 올해 연말이나 아니면 3분기 실적 발표하는 10월 중순에 팔 거다 라고 하신 분들은 오스코텍을 좀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또 다 아시는 분들이 음... 저 또 밸류에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날 FDA 통과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유한양행에서 팔고 있는 렉라자가 예상 매출이 연간 3주 정도 될 거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이제 얀센과 JNJ에서 유추한 매출이 6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저번 주 금요일날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갔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유한양행은 외국인 일부 덜어냈고 오스코텍은 외국인과 기관이 덜어낸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저는 최저치를 3조를 잡을 거고요. 최저 매출을 3조를 잡을 거고 그 다음에 보통 로얄티가 10에서 15% 떨어진다고 하는데 10%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팔아서 국내로 들어온 게 3천억이면은 이제 유한양행이 6이고 오스코텍이 3니다. 그러면은 유한양행이 대략적으로 1,800억을 가져가고 이제 오스코텍이 1,200억을 가져갑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한양행이 인터넷이 조금 거시기한 것 같은데 제가 말로 할게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지금 시총이 8조 5천억이고 당기 순이익이 2024년 예상 당기 순이익이 1,500억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랭라자 매출이 4분기부터 반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800억을 가져갈 건데 분기로 자르면 450억이면 이 1,500억 중에 450억은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 1,300억에서 1,300억에서 1,600억을 더하면 약 대략 3천억 정도 대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총이 8조 5천억인데 당기 순이익이 3천억이면 퍼가 대략적으로 27, 7, 8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삼성, 바르스가 지금 12개월 선행파가 55인데 유한양행이 12개월 선행파가 28이면은 약 유한양행은 상승 탄력이 현 위치 대비 2배가량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산발함 꼭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업종이 업종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지만 이 유한양행과 비교할 수 있는 게 한미약품 정도 한미약품 정도 되는데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비교할 수 있고 주가 수익 비율 비율을 기조했을 때는 주가 상승 탄력이 2배 정도 그래서 목표가는 20만 원 정도 잡으면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될 수 있어서 20만 원 11만 원인데 20만 원 간다 그냥 사고 있으면 2배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테오젠 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뭐 그냥 무조건 꿈만은 아니죠. 그렇죠? 알테오젠 그때 이제 기술 수출하고 나서 3배 올랐을걸요? 그러고 나서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이 빨리 유한양행만큼이나 데이터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sc 제형 시장의 규모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가져갈 수 있는 sc 제형 매출 비중 이게 너무 천차만별이고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아쉬웠거든요. 이제 sc 제형 해가지고 알테오젠이 벌 수 있는 이거는 더 정확한 데이터 아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본 거는 연간 이 마일스톤 수령이 약 천에서 천오백억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sc가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더 증가할 걸 압니다. 근데 이제 당장 1, 2년에 가져갈 수 있는 마일스톤는 천오백억이라고 하는데 알테오젠이 지금 시총이 16조 16조네요. 16조인데 천오백억이면 퍼가 100이 넘어가기 때문에 유한양행과 정말 이 업종 떼고 명찰 떼고 계급 떼고 재무질 표현을 봤을 때는 고평가인 건 맞다. 근데 이거는 조금 더 구체화되면 얼마든지 정렬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유한양행이 좋게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좋으니까 일제 이 마법의 단어 선반영이라는 거는 결국 주가 이탈했을 때 이런 마법의 선반영이 되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 수급매매를 하면서 시장에서 이게 적정 밸류에이션이 적용이 됐다라고 인정되는 순간 정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난번에 알테오젠 같은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유한양행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거 보면 그다음에 이번에 비소세포폐암 냉나자는 외국 기업이랑 같이 병용요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한양행 단독권도 남아있대요. 아직까지 그런 재료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강하게 가고 있고요. 유한양행과 어스코텍 그런데 어스코텍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규모나 이런 거 보면 마이스터드로 훨씬 큰데도 변동성이 커요. 어스코텍은 거죠. 유한양행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스코텍을 탑픽으로 소개를 드릴 건데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정적인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한양행을 보셔라 하고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어스코텍을 보셔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매매를 잘하는 분들께 권해드린 이유가 수급이 내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유한양행이 미꼬리 달래면서 은봉을 기록한 거는 저는 이해해 줄 수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에 양매도가 나온 것은 조금 아쉽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렉라자로부터 들어오는 로열티를 유한양행만 가져오고 오스코텍을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쪼개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것도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보도록 하세요. 일단 오스코텍이 지금 시총이 아마 1조 8천억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1조 5천억 이라고 계산하고 지금 오스코텍이 기록을 하고 있는 단기 순 손실이 3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연구개발비, 인건비, 원자재 구매비, 장비 구매비, 사무실 임대료 이런 건데 지금 3천억 가장 보수적인 3천억에서 오스코텍이 1,800억 가져오고 1,200억을 돌아왔을 때 오스코텍이 내년에 기록할 수 있는 단기 순이익은 대략적으로 1,200억에서 1,200억에서 나오고 있는 고정비용인 300억을 빼면 900억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1조 5천억에서 1조 5천억을 900억으로 나누면 대략적으로 퍼가 한 16 정도 16 정도 나옵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제약바이오 기획 중에서 퍼가 16이 나오는 기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스코텍도 12개월 선행퍼가 69.60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년 중순쯤에 여기 실적이 찍혔을 때 오스코텍이 12개월 선행퍼가 15, 16이 나왔을 때 이 오스코텍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땅바닥을 칠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스코텍을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님과 바이오 얘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